올리브즈가 풀소스를 주시합니다. 내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이루어진 것 같아요. 뭐요? 콘서트 하기. 아 그래요? 저는 콘서트를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. 나도 하지 말자고 했는데.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. 이 두 사람이. 저 아니에요 이 두 사람. 아니 저도 아니에요. 여러분 부담없이 놀러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라겠고. 입장료예요? 그건 없죠. 무료로. 오히려 저희가 더 드립니다. 김 감독 팬들이 나오나요? 그건 모르죠. 나올 거예요. 1월 7일 오후 3시에서 4시까지. 올림픽도 올해 부서.